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여기는 스파이 훈련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황화 황화 방금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어요 네 오 친구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네 스파이 훈련장 일로 와보세요 스파이 훈련장에 오신 것을 환영하네 가보자 야야야 나는 왜 스파이 옷을 안주는 거야 얘네도 쟤도 안주네 오 멋진 차가 있네 스파이는 멋진 차를 타야되거든 자 전쟁해보세요 뭐야 오 멋있는데 큐브 세상 아니야 완전 큐브 세상이네 쉽지 않을 것 같은 아 스파이 훈련은 어렵습니다 빨리빨리 가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해 최고의 스파이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탈출해야 스파이가 될 수 있대 한 번만 죽어도 괜찮아 자 바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은 뭐지 그냥 가면 되는 건가 너무 쉬운데 노란색 길을 따라서 너무 쉽게 너무 쉽게 갈 수 있어요 최고의 스파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긴 뭐지 내려가야 되나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오 좋아요 레이저를 피해서 점프해보세요 어 닥다 아빠 해볼게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오예 오케이 점점 높아 오예 여기는 자 레드패드에 멈춰보래 오 오 W stretch 오구 오è 오 오 province 어우 prior 스파이 훈련이 굉장히 difficulties 아빠 지운 기회요 스파이 훈련이 엄청 어렵네요 아니 쉬운거 같은데 오 여우자 호 자 오케이 계단은 쉽지 친구들한테 이기가 많은 스파이 훈련이네요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서 빨리 우주클리어 핵폭탄을 제거하라는데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뭐지 클릭 클릭해봐 클릭해봐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뚫려있다 뚫려있네 어쨌든 통과했습니다 여기 막혀있고요 내가 가볼게요 레이저 있다 레이저가 옆에서 나오네 여기 경찰들이 쏘고 있어 우리가 봐야해 아빠 옆으로 가진 않네 경찰들이 쏘고 있어 보자 안보여 경찰들이 한쪽 방향 밖에 못 쏘나봐 개이 개이 오예 좋았어요 4탄 왠지 수상한데 소아의 훈련이 시작합니다 좋아요 갑 갑시다 갑시다 오 떨려잇뻔했어 오 여기 친구들이 많이 있네 어려운가 오 저거가 헬기타고 탈출할 수 있나봐 아주 고난이도의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없어지는거 아니야? 없어지지 않네 헬기타고 탈출하자 헬기를 타세요 문 닫혔어요 이놈 오 뭐야 헬기 탈출한다 누구누구누구누구 아 얘는 놓고갔다 1인용입니다 헬기 위까지 왔어요 조심해서 탑시다 이건 쉽지 어 저 경찰들이 쪼고 있네 여기도 덫 덫을 피해서 밟으면 안돼 밟으면 어떻게 되지? 아니야 하지마 우리 저 친구가 밟을거 같은데 빨빠이 가세요 이 정도로 스파이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좋아요 계단으로 올라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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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거 진짜 많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뭐야 어디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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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 해라 줄 나온다 줄 줄 타고 가자 꼼꼼꼼 이 정도 훈련에 실패했다니 우수학 훈련병 너 헛업하구만 아빠의 스파이 실력을 보여주지 너무 허접하고 많아 일단 쉽게 쉽게 가야죠 내가 갈래 이거는 오 밑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수구로 자 이제 하수구로 피해서 이건 나한테 전문이지 수학 전문분야입니다 전문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해 잠깐만 어 게이트가 닫힌데 가보자 가보자 어디야 어디야 여기 안에 사는건가 뭐야 아 일로 들어가야되나봐 게이트가 막혔으니까 환풍구로 가야되는구만 애들은 다 여기 통과했나보다 조심 오 떨어질 뻔했어 오 전선들 전선들을 피해야되 전기올랐어요 내가 죽었어 병원에 실려가서 다른 사람이 해둔다 이 정도는 쉽게 피해야되 우리 최고의 스파이가 되기 위해서 스파이에 용암이 나왔어 용암을 잘 피해야되 어 용암은 잘 피했고 이게 또 밑으로 내려가나요 올라요 여긴 어딘가요 전철타고 탈출하나봐 빨리 트레인타고 탈출하래 됐다 트레인타고 탈출 아니고 이리로 빨리 나가라고 난 너 기차타고 머리 가는줄 알았네 조심하세요 빨리 갑시다 어 저기 뭐야 지하로 내려가는거 같은데 지하로 내려가는거 같은데요 왜요 미끄럼틀이야 뭐야 무서운데 용암 잠깐만 저 입속으로 또 들어가야되나봐 안 무섭지로 어 액티베이트 버튼을 누르면 저거 눌러야된대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갔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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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갑시다 사진 찍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집에 가고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뭐야 올라가서 올라간 버튼이 여기있네 이걸 누르고 누르니까 길이 생겼어 투명한 길이 생겼어 손에 착지했어요 그 다음에 빨리 최대한 빨리 혓바닥은 뭐야 출발 내가 들어갔래 밟았어 혓바닥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뱃속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어디로 가야돼 어디야 이쪽 안이 좀 이쪽 안이 좀 일로 들어가는건가 안돼 뭐야 저거 말을 못들었어 크러셔 크러셔 피 피 버튼 버튼 누르면 저 초록색도 눌러야돼 셋중에 하나 눌러야돼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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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요 아 점프? 아닌데 스프링인줄 알았는데 올라가고싶어요 일로 들어가는건가요 아 일로 들어가는거였네 깜짝이야 아무것도 안되는데 어쩜지 짠 아 이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오는거였구나 아 여기서 뭐가 나오나봐 아 계단이 나오네 어쩜 좀 이상하더라 우리 갈까? 빠블리로 좋아요 버튼을 밟았으니까 블럭을 밟고 올라가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또 뭐가 나오겠지? 뭐야 뭐가 또 나오나봐 여기 뭐가 올라오나? 오 다리가 올라와 오 멋있네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다리가 올라오네요 내가 갔으니까 다시 절로 돌아가야돼 너희 막기는 쉽지 갑시다 오케이 친구의 다리가 그럴 수도 안되네 저 친구는 안보이나봐 됐다 이제 나무를 밟고 밟고 가야돼요 마인크래프트 같아요 최고의 스파이가 되기위한 여정은 참 힘들군요 최고의 스파이가 되기위한 여정은 참 힘들군요 오 당황했다 좀 멀었어요 왜이래 먹고 이정도면 쉬운거야 쉽잖아 쉽지 않은거야 쉽잖아 쉬고 아따여자 호자 죽어 아 이리로 들어가면 안되는구나 죽 이리로 들어가면 안되는구나 이리로 들어가면 안되는구나 우리가 선택 후 여기서 어디에 오네 렉때미 facilitate 렉때ogr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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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로 스마시 스마시 부셔 부셔 오케이 스마시 오케이 아니 어디로 가방 가져가야 되는 거 아냐 가방 안 가져가 잘 뚫어야 되잖아 뚫으면 되지 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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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셨어요 오 이제 항공기 비행기가 있어 이거 밟아봐 버튼 누르면 출발할 수 있나봐 비행기 문이 열리나요 할주로 문이 열리네 이거 가지고 탈출하면 되나봐 비행기 타고 자 비행기 타세요 어 버튼을 누르면 했는데 열렸는데 됐다 틀려보네요 뭐야 오 깜짝이야 오 비행기 안해도 훈련이 심한데 아빠가 들어가세요. 너머 쉬고 있을게요. 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이 정도는 쉽지 않아요. 오케이 이 정도는 쉽지. 이제 비행기 안에 있어요. 오 여기는 비행기 안에 휴직공간인데? TV도 볼 수 있나봐.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갈까요? 아니 아직 이럴땐 아니에요. 오 여기 1등상. 오 뭐야. 키카드를 획득하면 긴급. 아니 저 비상문을 줄 수 있대.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스파이가 되는 곳인가. 비상문 어딨어요? 비상문 열어주세요. 비상문이 열립니다. 아빠가 하세요. 어디 있어요 비상문 어디 있어요. 어디야 어디야. 비상문. 아 저기있다. 비상문이 열렸습니다. 탈출. 오 드디어. 끝까지 왔습니다. 비행기 탈출에서 안전지대에 도착했어요. 예에에에에에에에. 예에에에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